떴다. 맛있게 먹었어? 네. 저기. 치은님 이거 볼래요? 우리 신랑이에요. 안 봐도 돼. 안 봐도 되긴 뭐가 돼. 좀 보라니까. 짝사랑 아무나예요? 내가 치은님한테 꽃을 왜 줘? 내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? 왜 상처받아요, 짝사랑 한다면서? 짝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티내요? 나 신경 쓰이게. 내 마음 불편하게. 안 그래도 사장님 꼴 보기 싫은데 치은님 때문에 내가 나한테 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. 아니, 대체 내가 왜 좋아? 나는 진짜 이해 안 돼. 내가 왜 좋아? 아니, 그게 참. 엄마? 저기. 아니! 대체 내가 왜 좋아? 짝사랑은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. 줄리어 로버츠가 상처 줘요? 아니잖아요. 아, 나 별로야. 치은님이 몰라서 그래. 돈도 없어, 철도 없어. 사귀다가도 나 싫다고 도망간 남자? 뻥찬 남자?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? 큰 저럴이야. 잠깐만. 들려요? 나 봐. 들리죠? 나 방구도 밥 먹고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낄 수 있다. 똥도 똥 마려올 때 안 싸고 내가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산다. 봐봐요. 밥 먹을 때 음식물도 자주 껴서 칭치도 자주 생긴다. 아마 지금도 껴을까요? 봐봐요. 나 진짜 마음이 미안하고 답답하고 치은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짠하고 불쌍하고 신경쓰이고 불안하고 내가 당신 마음 이해하고 싶어질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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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하지 말아주세요! 예? 제발요! 여기쏘게 만들었으니